샤디클럽 홈2, 슈퍼주니어, 동혜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혼자 방문하게 된 것이 처음인데 제가 혼자서 맥심컨택트 레인지라는 모델로 발타게 되어서 이렇게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. . 이번 지면 광고 촬영은 제가 총 다섯 세트로 이렇게 렌즈 광고를 이렇게 지면 촬영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좀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렌즈를 처음 껴보는 거라서 좀 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빼고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촬영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제 일상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고 오늘 렌즈는 총 다섯 세트를 제가 지면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보시고 색깔 하나하나 이렇게 껴보시면서 되게 멋스럽게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 저도 한번 껴보니까 너무 편했고 너무 좀 멋스럽고 제 자신이 좀 더 이렇게 멋있으시는 것 같고 저도 한국에서 좀 렌즈를 다시 껴봐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렌즈를 또 가져가서 멤버들께 이렇게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. 네 오늘 제가 지면 촬영 광고를 이렇게 하러 왔는데 올 때부터 많은 팬분들이 또 앞에 계셨고 너무 또 많은 응원 속에서 제가 지면 촬영하게 됐는데 스태프분들도 정말 너무 잘해주셨고 제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스태프분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광고 촬영을 너무 재밌게 했고 앞으로도 나중에 또 와서 또 지면 광고 이렇게 촬영을 할 때 너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제가 오늘 다섯 종류의 이렇게 렌즈 광고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은 맥심 컨택트 렌즈의 빅블루라는 제품인데 제일 마음에 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파란색이고 또 저희 슈퍼주니어 팬분들의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빅블루 색깔이 제일 애착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. 제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고백이나 말을 하고 싶다면 이 맥심 컨택트 렌즈를 끼고 이 빅블루를 끼고 제가 이렇게 여성에게 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보세요. 다 알아두셨을 거예요. 또 다른 데뷔와 함께 이 앨범을 주신 것을 위로 좀 보면서 고개를 좀 위로 이렇게 하면서 느긋하게 좀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잘 못하는데 제 눈의 매력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되게 되게 눈을 보면 되게 슬프다고 하고 되게 좀 눈물이 곧 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쟤는 좀 예쁜 것 같은데 이 렌즈를 맥심 콘텐츠 렌즈를 끼니까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끼일 때 그리고 뺄 때 그리고 손톱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눈이 상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끼일 때 뺄 때 제일 조심하게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맥심 콘택트 렌즈처럼 인증이 된 렌즈를 꼭 끼셔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피해나 그런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주니어 동예입니다 네 슈퍼주니어 동예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혼자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데 좀 외로워요 좀 많이 지금 멤버들이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테고 앞으로 태국 방문을 자주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해서 좋은 모습과 그리고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변함없는 사랑 꾸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맥심 콘택트 렌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렌즈가 정말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래서 폼 문학 맥심 콘택트 렌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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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